오늘은 쏨디가 어떤 먹방을 찍는지 정확하게는 미숫가루 라떼였습니다 영스의 보라는 쏨디의 먹방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참 많이도 먹었네요 참 다양하게 많이도 먹었어요 기름 빠지게 만드는 부분에다가 김치 올리고 콩나물 올리고 왜 자세히 설명하게 되냐면요 제가 먹고 싶기 때문에 아 너무 먹고 싶잖아요 유유 저 가방 안에 먹을 것이 잔뜩 있을 것 같아 쩜쩜쩜 이라고 아 쏨저랄 오늘은 쏨디가 무슨 먹방을 하고 있는지 보라로 즐겨주세요 쏨디는 요정이라 이슬만 먹잖아요 알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